경기 부천 한 아파트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4일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3분쯤 부천시 소사본동 20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악취가 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열쇠공을 불러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을 수색해 70대 A씨와 40대 B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녀 관계인 A씨와 B씨는 방 안에 함께 쓰러져 있었으며 이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